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에 돼지띠 운세일을 나이별로 준비하여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복체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1995년 의뢰생 돼지띠는 오지랖을 부리면 안됩니다. 5월이 재물운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요. 남의 일에 기울거리거나 도움을 주면 재물운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재물운은 남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금전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 일을 미뤄두고 남을 도우면요. 돈은 본대로 놓치고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주의를 하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남의 손을 빌리면 문책을 받기 쉽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 내가 시작하는 일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예를 들어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두고 밖으로 나가거나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신용을 크게 잃게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신용이 곧 뭐다? 돈이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하겠지요. 이 5월에는 아주 의욕이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의뢰생 분들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패기 그리고 들끓어서 창업, 사업, 투자, 취미활동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맨손으로 황소를 잡겠다고 댐비는 꼴이 됩니다. 패기는 좋지만 계획도 없이 나서면 객기리만 부리게 되니까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십시오. 주도 면밀하게 나가시면 성공은 따로운 당상이 되니까요. 본인을 믿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반면에 이곳저곳을 쏟아낼 수으로 막힌 운이 트이게 되는데요. 출장이든 여행이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3년 개혜생돼지띠는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 관제구설 시비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소고까지 벗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구밀복검이란 배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생은 전체적으로 운이 좋지만 5월에는 눈뜨고 코를 베이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뒷거래, 암거래를 통해서 크게 손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명품을 좀 싸게 사려고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진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짜퉁이거나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사치를 멀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정식으로 제갑을 주고 의미를 하십시오. 또한 5월의 운기는 가까운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할 수 있는 운기입니다. 금전거래는 당연히 금물,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한 달 동안은 마음을 아끼시는 게 좋겠네요. 정리를 하자면요. 5월에는 뒤통수를 조심하십시오. 그것만 제외하면 건강도 좋고 금전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평탄한 운세입니다. 이어서 1971년 신혜생 돼지띠는 집안에 꿀단지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족의 화합은 둘째치고요. 그렇게 하셔야 고생을 피하고 또 재물운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객지로 자주 이동을 하거나 낙성고대에서 잠을 주무시면 4,5분이 분상되어 한 달 만에 천만 원을 벌 것을 500만 원밖에 벌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바람기가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집을 놔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시면요. 이성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참한 여성, 점잖은 남성의 유혹이 아니고요. 교활한 여우, 속이 시커먼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재앙이 따로 없으니 마음을 다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할 듯합니다. 상반기만 잘 넘기시면요. 값진년에는 하반기에 꽃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이 대단히 중요한 달이에요. 특히 승진운과 명예운이 제대로 꽂혔으니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데요. 비록 5월까지는 돈을 써야 하는 곳이 많아서 지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 허리띠를 살짝 졸라매서 돈을 바짝 모아두시면요. 하반기에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지키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59년 기해생 돼지띠는 건강도 회복하고 재물도 회복이 됩니다. 기해생은 신해생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아주 좋은 운들이 들어오는데요. 5월이면 중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5월부터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용종을 떼거나 종기를 없애거나 하다못해 잡티를 지우는 시술도 괜찮은데요. 무엇이든 몸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마키누를 뚫는 개혼법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말씀을 드리면 중대한 결정은 가급적이며 하반기로 미루시면 좋습니다. 특히 땅을 사고파는 결정은 심사숙고하셔야 되는데요. 5월은 매사에 욕심을 경계하셔야 오히려 금전운의 발복이 잘 되는 달입니다. 투자원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용소 좀 쳐서 자칫 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낭패를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모쪼록 전문가에게 맡기시거나 조언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또 5월에는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언을 드리자면 서쪽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옮기지 말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움직인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책상이나 현관문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이 기운을 극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이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등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녀엉